안녕하세요. 여기서 이제 지냈던 추억들이 지나가고 물론 팬들의 함성을 직전적으로 들을 수는 없죠. 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.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관전적으로가 뭐 경험할 수 있는 KT 등으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게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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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선수라는 이름으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들어보는 순서가 남아있습니다. 대관지 선수의 은퇴사를 여러분의 큰 응원의 박수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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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